네, 이번 시간에는 html 문서, 그러니까 웹 문서의 기본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독타입은 이 문서가 html 문서임을 알리는 선언부입니다. 이 선언은 태그는 아니지만 웹 브라우저에게 이 문서가 html 문서이고 어떤 버전의 html을 사용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인데 항상 여기 있는 이 html 태그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선언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html 태그는 html 문서 영역의 전체를 감싸는 태그입니다. 그러니까 이 html 태그로 감싸진 여기 내부가 html 문법으로 작성된 웹 문서의 영역이 되는 거죠. html 태그 내부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헤드 태그 영역과 바디 태그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이름처럼 헤드 태그로 감싸진 영역은 여기 브라우저에서 머리 부분,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담당하고 바디 태그로 감싸진 영역은 여기 본문 영역인 몸통 부분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헤드 태그에는 타이틀 태그를 사용해서 문서의 타이틀을 작성하거나 메타 태그를 사용해서 문서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거나 타일 정보, 스크립트 정보 등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밖에도 각종 브라우저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작성하게 되고 이 정보들은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영역이 아니라 브라우저나 검색 엔진에게 전달되는 영역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타이틀 태그를 사용해서 작성한 제목이 문서의 타이틀로 적용되어 있죠. 바디 태그는 반대로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본문 영역인데요. 우리가 배우는 html 문법 대부분이 바디 영역에서 사용되는 태그로 이렇게 제목 태그를 사용한다든지 문단 태그를 사용해서 화면에 요소들을 배치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스타일 시트를 작성해서 본문에 배치된 요소들의 스타일을 변경하고 꾸밀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실제로 다른 외문서도 이런 구조를 가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에 접속하시고 키보드에서 F12를 누르시면 이렇게 구글 크롬 개발자 도구가 열립니다. 음 이 개발자 도구는 앞으로 html 과 css 를 배우면서 자주 사용하게 될 거니까 사용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코드들은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의 html 문서인데요. 아직 배우지 않은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여기 최상단에 독타입이 지정되어 있고 html 태그로 전체가 감싸져 있고 그 안에 헤드 영역과 바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구글도 한번 봐 볼게요. 구글도 뭔가 이것저것 많긴 하지만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여기 최상단에 독타입이 지정되어 있고 html 태그로 전체가 감싸져 있고 그 안에 헤드 영역과 바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웹상에서 보는 이런 페이지 문서들은 이렇게 동일한 골격과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다시 말해서 우리도 웹 문서를 작성할 때 이런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똑같은 규칙으로 만들어야 전 세계 어디서든 똑같이 보일 거고 브라우저들도 우리가 만든 웹 문서의 내용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똑같은 규칙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함께 배워나갈 html과 css의 문법이라고 부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